지금은 김수민과 이동준 자, 1일 3달 분으로 바로 이분들입니다. 정체명과 이소영 자, 야테이브 준비되셨으면 바로 마지막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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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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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 4, 3, 2, 1, 5, 4, 3, 2, 1, 것 이렇게 되면 팝핑땡에서 너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라핑땡으로 박힌은 이제 팝핑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